자, 오빠가 차단이 진료 많이 하거든요. 하셨으면 하세요. 차단 없이 의료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체사가 자기 인건리스를 받으시면 좋고 지금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최근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의료법 체계는 무엇인가? 그런 걸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의료법, 저기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것은 없던 것 같냐? 운이 없어서 우리 몸이 병원 못 잤다. 아픈 게 있어도 차가 차가 있으신가? 아니면 우리 회사로 가시고 그것도 우리 고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참치를 잘해서 이 분이 받으셨는데 이 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분이 계속 vitesse 암라 가숨을ize 이 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내야합니다. 이 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리고 다른 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춧가루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보험이 없기 위해서 저희 민족학교에서도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는 시민신문 상관없이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일하시는 성인에 포함한 저렴하고 질 높은 공동의료보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의료보험 등이 없는 의료보험 등이라는 것은 병원을 가셨을 때 한국어 서비스를 많이들 못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아픈데 표현을 못하고 우리 표현한 건 그쪽에서 못 알아도 우리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우리 국수과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종문화적인 차별 없이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받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재 저희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방금 나눠드린 이거를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캠페인 한 사람 가지고 오늘 우리 캠페인이 진행 중 변화를 이루기에는 너무 역주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패킷 안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필요한 건 서명 참가하고 사례 공유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을 받는 대로 할 건데요. 이 법을 쓰는 의원들을 이 의원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의원들 우리가 뭐가 필요하는지 한인들이 무엇이 힘들어하는지 어떤 의원들 방문을 해보면 한국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지는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례 공유가 많이 필요한데요. 보험이 없어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병원 비리 많이 나와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학원 번호 서비스를 못 받아서 힘들었던 점 이런 법을 해서 앞뒤로 작성 부탁드리고요. 서명은 지금 끝나시고 나가실 때 지금 택배사 받고 있는데요. 한국어 서명이 없지만 가능하면 영어 서명을 부탁드릴게요. 의원들이 외국어 권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료하시는 거는 만약에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예약 되셨으면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을 맞추셔서 가시면 되시고요. 대장은 1시 반부터거든요. 다른 진료 먼저 받으시다가 시간 되시면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서 많이 안 밀려있는 곳부터 먼저 가셔도 되시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뭐 한시반 대장은 때로 뭐해? 아니요. 그거 아니요. 대장은 먼저 하시고 나서 하세요. 한시반 대장은 주시다. 대장은 예약하시고 또 한 번 봐주세요. 네. 대장은 예약하시고 또 한 번 봐주세요. 대장은 예약하시고 또 한 번 봐주세요. 한시반 대장은 예약하시고 또 한 번 봐주세요. 학생들이 없으면 직장도 잡을 수도 없고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방지하자는 법이 이번에 학교하고 학원에서 올라갔거든요. 거의 한 2월까지는 2월까지는 학교에서 학교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을 방지하자는 법이 학교를 좀 보여주십사 하고 동참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이 여기 사인해주시고 사인해주시고 화면만 주소 잡아주시면 그 주소에서 활동하시는 상원이나 학원 분한테 이 카드를 보내서 표교를 할 때 꼭 드림법한 통과를 위해서 메시지를 싹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0분 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